아 아 저희는 대천으로 향합니다 대처 대천 아 3시간 9분 170키로 현재 시간 1시 14분 아 중간에서 이제 유석 이랑 합류할 겁니다 바이 바이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아 5분 버틸 버틸 2위로 4분 2분 5분 2분 가 3분 숙소 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물 있어 저기 배승이 바이크에 물 있으니까 넣었다가 넣었다. 물 이거 없다. 말이 너무 짧아지네. 바이크 실력과 동시에 말도 좀 거칠어졌다. 같이 거칠어지는 거야? 희생님께서 여기 사과가 다하시고 싶다 해가지고 잠깐 썼습니다. 대천까지 50km 남았습니다. 대천 50km. 야 그거 마운트 되게 좋다. 어? 네? 마운트 되게 좋아. 아 이거요? 어 스쿠버 할 때 했었다고요? 이거 원래 저기 거울 달려있는 거 거울. 아 그걸 만든 거야? 개조한 거야? 자빠져서 깨져가지고 이렇게 이거 붙여놨어요. 아 어우 마운트 좋네. 오 사과. 형님 덕분에 또 사과 하나씩 먹고 하네. 맛있는 거 저 이거 가지고 많이 찍어가지고. 가시요? 가시요? 네. 가시도 찍어야지. 뭐요?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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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먹을까? 네. 야, 해야지. 자꾸 파사드라라고 하셔도 돼요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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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루옷. 하하. 아휴. 잼있네 오늘. 길이 별로 안 막히고. 얼굴에 자국이 많ے. 우리 윤형 김사장님이 좋겠다 박수 박수 형님 여기 호흡 많이 해줘야되요 아예 큰 해물 뚝배기 오우 루지가 됐고 맛있어 네 가이로그 함세하려고 징거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징거 가위바위보 두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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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파이널은 있어요 너 일은 안 됐으면 조용히 있어 안 내면 징거 가위바위보 불길하다 이거 예감이 안 내면 징거 가위바위보 나이스 야 이거 어쩔 수 없어 이거 어 이거 시작 둘 둘 둘 둘 아 아 대박이다 이 분이 오 너무 야한 일이야 가위바위래 시원해 천리 3종 다음에 달리기입니다 달리기 하하하하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나 먼저 들어갈 거야 아 이 새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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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지금 아니야 아 지금 아니야 우야만 찍을게 우야만 자 나이키 해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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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ake care of me